일로 올라가자 이거 고라니 똥 아니에요? 고라니 똥? 여기 고라니 진짜 많네 도망진 말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한 파스팅 중불 진짜 반갑습니다 좀 더 많은 파스팅 dig 유용한 파스팅 도망진 재group 마치onal 파스팅 양파 파스팅 스마트 스프스팅 소고기 마치고기 골고기 고라니 잡아 고라니 어저께 새벽에 총소리 나더라구 총소리 또 고라니 잡았나봐요 또 바지 찔린다니는 조심하자 리시 어디가 어디가 야 멋있다 리치 리치 일로와 아빠 지켜줘 그리고 요즘은 눈이 아니다 오라나 당연히 그렇게 많이 오더니 여기 시골계 일로와봐 아이 정말 하늘 올라오면 냄새 맡기 바빠요 리치 공주 공주 아침에도 치킨 먹봤어요 치킨은 리치 먹인 생강 열다섯마리 뭐야 공주 고라니 잡아 고라니 리치 고라니 잡아 고마워 고마워 그거 그만 들어가 아 니치 어딨어 이제 들어갈까 이제 들어가자 그 안에 말고 집으로 가자 와 똥냄새 장난 아니다 니 진짜 니치 어딨어 니안산에서는 비릴림 니치야 니치 어딨어 나한테 침 튀는데 니치 어딨어 어딨어 야야 그 굳이 저런데 들어가는거야 이게 빡산데 재밌어 저기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들어가게 또 들어간다 저거 개들이랑 틀린가 니치 고라니 잡아 일로와 이리와 이엇소 치엠 침침 side 니 얼굴이 지금 침 봐 으 으 으 으 으 힘들게 뛰어 그래 들어가서 조용하지 이제 띄어 띄어 거기 말고 글로 말고 띄어 으 아빠 간다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도 물 찔리겠다 위치랑 이제 내려갑니다 가자 집으로 들어갔어 집으로 다 왔다 뭐해? . 억 A . . . . 이리와 알았어 먹어 감사합니다.